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지금 5시 54번입니다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네 금방 또 밝아졌네요 출근 중입니다 결론은 늦었어요 지금 아 큰일 났네 이거 시를 하차 현장 도착했고 요 4대 있는데 4등입니다 저쪽에서 일반 일반 짐 신은 차들 내려주고 온다네요 지게차가 진동로라가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웅웅거리면서 아 이거 칼럼이 지금 높이가 안 맞아 가지고 여기하고 앞에는 맞는데 여기가 좀 커요 이거 하나만 툭 튀어나와 가지고 하차 할 때 이걸 들면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들면 근데 이렇게 넘어 올 거거든요 무게중심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면 저게 프레임에 닿아 가지고 쿵 알까 같아 가지고 저기 지금 고무판을 하나 옆에 있길래 저기 옆에 고무판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대놨어요 지금 내릴때 하약 시작할때 제게차 기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이게 들면 무조건 닿는다고 사살 해달라고 일본차 입장 지금 밤에 드심 오늘 터뜨릴 때 지금iejSET이로 다시 너뛰울 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터뜨릴 때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여주고 뭔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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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